Q.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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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겁이 좀 많은 편인가요? 겁이 그냥 많습니다. 무서운 거 놀이기구 잘 못합니다. 저희가 오늘 당뇨 테스트 준비했는데 네 일단 눈 가려주십니까? 까먹는 거 무슨 제품인지 맞추세요. 머리 진짜 안 부린다 이거. 손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해요? 네 아 내가 못해 네 오 아 왜 그러세요? 아 오 상가에 손을 넣어요 아 너무 민망한데? 오 오 오 오 오 움직이는데? 움직이잖아요 하하하 아 아 저 저 못하겠어요 아니 아직 안 나왔어 오 오 오 잠시만 오 오 오 오 잠깐만 아 오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세빈데 포기하셔서 전 포기하겠습니다 황준 선수는 법이 많은 분이신가요? 네 겁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보형안은 보실수 있나요? 공포영화는 안 봅니다. 벌레는 싫어하세요? 벌레는 싫어하죠. 벌레를 제일 싫어하죠. 벌레와트 넣는 거 아니죠? 진짜 이상한.. 물면 어떡해요? 언제 맞춰도 되나요? 재미없게 하겠습니다. 젤리. 무슨 젤리죠? 진영이 젤리. 조심히 맞추세요. 움직이는데요? 진짜 움직인다니까요. 살아있어요? 저 못하겠어요. 포기 포기. 물 것 같은데? 아 오케이. 빗입니다. 창피하네요. 움직이네 이거. 움직이더라고. 무서워서 겁이 많으면 돼요? 저요? 저는 제가 실제로 본 것만 겁이 좀 있어서 귀신 같은 거 잘 압니다. 어떤 걸 무서워하십니까? 벌레 이름으로? 벌레.. 벌레 조금 무서워요.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데가 무서워요. 네. 손가락.. 손가락.. 감각.. 무서운데..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벌레 막 있는 거 아니죠? 벌레 무서워요.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. 살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진짜요? 아 무서운데.. 무서운데.. 네. 아 나 이런 거 처음 해보았네. 잠깐만.. 어 뭐야? 어 이거 뭐야? 여기.. 잔디? 아 뭐야? 일단 벌레는 아닌데? 털? 뭐지? 털 같은데? 인조 잔디 같은데? 인조 잔디? 아 이거.. 수세미. 맞죠? 아 깜짝이야. 가볍게.. 역할 뻔했다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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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지신데요? 저는 뭐.. 잘.. 만지는 거 만지죠. 어.. 어.. 끈적끈적한데? 힌트! 힌트..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네. 먹는 거예요? 먹는 거예요? 어.. 면? 파스타? 파스타? 맞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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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하하.. 와이.. 아.. 이렇게 하면 건물 안하시죠? 하하하하 뭐 건지 무는 건 없죠? 만지면 되요? 와.. 와.. 소리.. 짜샤이? 네.. 짜샤이.. 요롷.. 입에 덮어 봐 어.. 벌레.. 먹어봐 근데 벌레는 아니에요 먹어봐, 먹어봐 다리가 없는데? 확실하게 가지고 먹어봐야지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뭐지? 왜요? 밀어는 거 같은데? 밀어는 거 아니에요 아니, 밀어는 거 아니에요 다리는 없어요 아, 이거 아, 이거 그거다 면 그냥 손으로 맞춰라니까? 밀가루만.. 밀가루만 나오는데? 보기가 몇 개 있는데 안쪽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괜히 쫄기는데? 잠시만 아, 빛 우와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승현 선수는 겁이 많으셨나요? 네 많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건가요? 살아있는 거요 날아다니는 거 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네 살아있는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 아니죠? 진짜 죄송해요 아 뭔데요 진짜 하지 마요 아아 어디야 어떡해 아니 자꾸 형 바람 잡지 마요 자꾸 무서우니까 본 이유 아 진짜 뭔데요 힌트만 줘요 죄송합니다 기름 핑곤 뭐라고요? 어딨어요? 어 어 별로 움직이는데 아니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어 아 빨리 맞춰 맞추냐 이거 세게 치워 이거 잡아야 돼 빨리 넣어야 돼 나 진짜 못놓겠 나 진짜 못놓겠는데 뭐야 밀면 해보 떨어진다 돼 돼 아 뭔데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어떻게 맞춰 이거를 이거 뭔데 잡아 아 누나가 떨어졌잖아 이게 뭔데 살아 있는 거 맞나요 아닌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 오, 넷, 더! 잡으라고 떼리지 말고 아니, 살아있는 거라면서 어떻게 잡는데요? 진미채? 아닌데? 아, 뭐야! 아, 모르겠어요. 벗어도 돼요? 진짜 벗어도 돼요? 포기하시나요? 네. 조금만 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하나 더 잡아봅시다. 아니, 왜 자꾸 효과도 넣어요? 아무도 안 보인데, 나. 아, 그만, 제발. 이거 뭔데, 이거? 오지오잖아. 저, 저 이거 통 편집 되나요, 이거? 부동산이 돼. 아, 부동산이 돼. 아, 부동산이 돼. 아, 부동산이 돼. 뭐 있어요? 네. 뭐예요? 네? 명예. 아, 나 그러면 안 와. 무슨 선물 드리겠습니다. 무슨 선물이요? 마음에 안 들면 진짜 그거예요. 이거? 이거 맞네. 됐어요? 네. 이건 재미없게 가도 되죠? 네, 조심해서. 아니, 진짜. 조심히. 알겠어요. 뭐야. 이건 재미없게 가면 되죠? 아니, 뾰족한 거 이건 아니지. 조심히. 야, 롤빗은 좀 아니잖아. 이거 뭔데, 이거? 에이, 참. 진짜. 야, 근데. 첫 번째 좀. 와, 뾰족한 거 소름 돋네. 와. 조심히 만드는 냄새네요. 아니, 뾰족한 거 소름 돋네. 고맙습니다. Thanks. z